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왔고요. 자 세 번째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민주당을 보면서 제일 답답했던 것이 맨날 끌려다닌다는 거 아니야. 검찰한테 끌려다니고 국민의힘한테 끌려다니고 말을 해도 그렇지 맨날 국민의힘은 못된 말을 하는데 그럼 대받아치 생각하지 않고 맨날 설명하기 바쁘잖아.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리 옳고 그런 게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도 설명을 하려고 들면 아 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왠지 좀 구차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대바닥 쳐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자 그런데 그 답답함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좀 풀어줍니다. 검찰이 야 언제 언제 중에서 골라봐 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죠. 어? 야 나 바빠. 대신 토요일날 갈게. 토요일날 가자 라고 대받아 쳐버렸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야 설 끝나고 날짜 이렇게 이렇게 줄 테니까 이 중에서 하나 골라봐 라고 했는데 이재명 야 바빠. 나 평일날 바쁘니까 토요일날 갈게. 토요일날 준비해봐. 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한마디에 검찰이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평일날 안 가고 토요일날 갈게. 그런데 이 한마디 했다고 왜 검찰이 당황하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거는 진짜 놀라운 거는요. 이재명 대표가 가겠다고 한 토요일이 검찰이 오라고 한 날짜하고 딱 하루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검찰은요. 원래 27일 뭐 이렇게 오라고 그랬었어요. 27일이나 2월 뭐 초나 이렇게 오라고 그랬는데 아니 아니 27일 말고 28일 갈게. 나 평일날 바빠. 금요일은 더 바빠. 라고 한 거야. 내가 솔직히 가기 싫은데 안 가도 되는데 자꾸 오라니까 내가 가기는 갈게. 그런데 나 평일날 바빠서 못 가고 토요일날 갈게. 토요일날 준비. 자 이 한마디를 가지고 검찰이 난리가 난 거야. 갑자기 검찰이 당황하고 있어요. 하루 차이밖에 안 나는데 왜 검찰이 당황하는 걸까요? 검찰은요. 언론플레이 일정을 잡아뒀던 거예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제시한 날짜들을 가만히 보면요.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인가 뭐 그래요. 그런데 이 날은 딱 언론플레이 하기 너무 좋은 날이죠. 금요일날 온다? 그러면 주말 내내 언론플레이를 할 겁니다. 특히 토요일날은 뉴스를 대체로 쉬는 날이니까 일요일날. 일요일날 토요일날 하루 쉬고 일요일날 아마 자기들이 여러가지 언론플레이 하려고 머리 엄청 짜서 돌려가지고 내놓을 거예요. 자 월요일날 마찬가지죠. 똑같은 방식으로 주말 내내 언론플레이를 하고 월요일날 아침에 이재명은 완전히 주말 내내 진행된 언론플레이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소환조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토요일날 갈게요 이러버린 거예요. 언론플레이를 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진짜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겠지만 검찰이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전반적으로 전폭 대대적으로 하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소환하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언론플레이는요. 어떤 형태든 간에 조사한 과정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비틀든 간에 뭐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비틀어서 하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검찰은요. 지금까지 출석을 하면 출석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사실을 비틀어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많은 짓을 해왔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원래 6시까지 나가겠다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증거 내미니까 머뭇거리더라. 그런 게 없었어요. 실제로 면허설을 얘기 들어보면 그 정도는 그건 얘기 아니었는데 자꾸 조사하는 내내 증거를 안 내밀고 자꾸 시간을 끌려고 그러길래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가만히 나갈래요. 6시에 나갈래요.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꺼내놓더래요. 그래서 그거 자 우리 한번 봅시다. 판단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검찰이 뭘 제시를 했으니까 그게 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말문을 닫았다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는 이렇게 왜곡을 했다는 자 어쨌거나 이 상황을 보면 검찰은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약 24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마치고 난 다음날 저녁때 그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 즉 검찰도 조작을 하는데 뭔가 시간이 필요한 거야. 꼬투리를 잡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지. 아 요거를 꼬투리를 잡아야 요렇게 꼬투리를 잡으면 이게 되겠네 라는 식으로 뭔가 만들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토요일날 가게 되면 24시간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야. 특히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안 해요. 주로 오후에만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일요일이잖아.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기자도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특히 토요일은 쉬는 날이야. 그런데 토요일날 기자도 쉬는 날 그날 나가 추석할게 라고 했으니까 언론에 기자들도 그 검찰도 그렇고 이 적폐언론도 그렇고 아씨 뭐야 이랬 거지. 즉 얘네들은 언론 플레이를 할 시간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당황한 거죠. 그래서 당황하는 겁니다. 자 이게 별게 아닌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 보자면 검찰의 뜻대로 그 다음에 적폐언론의 뜻대로 이게 쉬 흘러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그런 의사를 표명한 거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 마원동 시장 가가지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꾸 나오라 그러니까 내가 가기는 간다. 그런데 28일 간다. 그런데 28일 간다. 이번엔 나 혼자 간다. 뭐 당하고 나하고 분리하라 그러는데 그래 분리할게 갈게. 뭐 민주당 아니고 나 혼자면 네가 이길 것 같아? 검찰 니들이 나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니들은 날 못 이겨 인마 라고 얘기한 건 똑같죠. 그런데 실제로 검찰은 지금 이재명의 어떤 이재명다운 첫 번째 대응이 나오니까 솔직히 검찰이 좀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 이겁니다. 검찰 이재명 소환일정 발표 조율 거치지 않았다. 아니 지들어 언제 조율 거쳐서 발표했나? 지들도 확 던져놓고서는 조율이 안 됐는데 확 던져놓고서는 오히려 피의자 측에서 조율이 안 됐는데 왜 그래요? 라고 하면 갑자기 조율이 안 됐다는 말을 가지고 갑자기 시비를 걸죠. 아니 출석을 안 하려고 당당하게 출석하라면서 이렇게 하죠.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검찰이 그냥 지들 멋대로 일정 툭 던져놓고서는 아니 일정 이거 조율도 안 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검찰 마음대로 이렇게 발표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아니 출석 안 하겠다는 거야? 잘못이 없으면 당당하게 출석해야지 왜 안 해? 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가 됐죠.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 지들은 언제 조율을 거쳤나? 못된 것들 자 언론 보도 보면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일정 발표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출석 일자 확정을 전해 들었다는 거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와 조율된 바 없는 내용 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우쩌라고 이씨 자 여기에 한동원이가 분명히 한마디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되받아쳐야죠. 법무부 장관은 수사에 개입하지 마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해야 한다. 라고 말이죠. 아 한동원이가 여기서 또 헛소리를 찍 한번 해줘야 되는데 아 참 재밌네. 자 어쨌거나 지금 검찰은 이재명의 한수에 매우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요 계속 무리수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황하고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지금 정진상 실장이 검찰 수사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잡혀있는 사람한테 체포영장을 또 만들려고 합니다. 이유는 정진상 실장은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만 수사받겠다라고 했는데 검찰은 변호인 없을 때도 무조건 오라고 강제로 끌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한 상태에서는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기소한 상태에서는 수사를 하면 안 돼요. 기소를 하면 수사가 끝나야 돼. 그런데 지금 계속 기소해놓고 계속 소환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수사를 거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법을 저지르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겠다고 그래. 이건 뭘 말한다? 그만큼 검찰이 다급해졌다라는 거죠. 이래저래 검찰은 시간에 쫓기기 시작했고 검찰이 서서히 불리한 입장으로 접어들고 있다. 검찰이 지금 점차 곤란한 입장에 접어들고 있다. 검찰이 지금 점차 입장이 곤란해지고 있다는 것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해서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구속영장 청구소에 뭐가 없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포함 자체가 안됐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뭘 말한다? 그 1년 동안 검찰은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못했거나 수사가 미진했거나 아니면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거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김성태 이 사람이 6개월인가 1년인가 도망다녔 때문에 그랬으면 나머지 수사 다 끝나놨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에 포함이 안 됐다? 결국에는 수사를 못 한다는 말과 똑같죠? 몰라요. 또 검찰 이건데 억지 써가지고 대충 공소장에 밀어놀라는지도 몰라. 하지만 수사 자체가 어렵다는 건 이미 인정을 스스로 인정한거나 다름없어요. 아니 수사가 어려운 게 맞죠. 왜? 이 변호사비 대납사건 이거를 진짜 수사를 알려면 이태용 변호사하고 이남석 변호사를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태용 이남석 변호사 둘 다 윤석열하고 아주 결친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소환해서 수사를 해. 그리고 소환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돈 대납하던 거 맞아요. 라는 식으로 얘기할 것 같아. 그게 사실이라도 말 못하지. 왜? 이 두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잃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변호사 활동 못해. 그런데 인정해 줄 것 같아? 어림도 없죠. 절대로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애취 당초에 이건 조사가 안 될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지. 이거를 그동안은 아닌 것처럼 우겨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거 이제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언론이 먼저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됐어. 변호사비 대납사건 이거 웬만해 가지고 알기 어렵습니다. 왜? 이거는 물증이 있거나 아니면 당사자들의 자백이 있어야 되는데 변호사들이 자백을 하겠어? 절대로 안 하지. 왜? 본인들은 돈을 물어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 영부위 변호사 활동을 못할 수가 있는데 하겠어? 안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라고 진작에 기사를 써줬어야 돼. 그런데 기자들부터 사실은 그런 기사를 쓸 대가리도 없고 그런 쓸 양심도 없는 거죠. 벌써 얘네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검찰 공무위만 졸졸 따라다녀서 검찰이 던져주는 것만 그냥 쪽쪽 빨아먹겠다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야. 검찰 기자단 법조 기자단이 검찰 기자 등 검찰의 일부가 된 검찰과 기자가 한 몸이 되는 순간부터 벌어진 아주 황당한 현상들인 것. 더 이상 기자 같은 기자가 법조 안에는 없어요.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지 뭐. 발상 자체가 틀렸던데 뭐. 그거 한겨레고 네일신문이고 프레시안이고 오마이뉴스고 그 동네 출입한 애들은 다 똑같이 이상해졌더라. 진짜로 왜 그런 줄 아세요? 검찰이 주는 검찰이 던져주는 그 권력의 한쪽 찌끄레기가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얘기 확실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 나는 이재명을 모른다. 그리고 흘러간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것 했다는 겁니다. 자 검찰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할지 두고 봅시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변호사 대납이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걱정되는 되는 거는 대북송금 부분입니다. 대북송금 이야말로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변호사비 재납사건 같은 경우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피식피식 웃었던 사건이에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이거든. 변호사비로 3억을 썼어요. 3억도 적은 돈 아닙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돈 많이 쓴 거예요. 근데 변호사비가 20억이라고 장난하냐고요. 20억 받으려면 그건 기업인들한테 받는 거예요. 정치인한테 수십억씩 돈을 받을 수가 없어. 그 돈을 받겠다고 덤벼드는 변호사도 잘 없어요. 수십억 이라는 말이 되는 소리야. 아휴 참 그런데 그래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될 사건이라고 생각 안 했어. 솔직히 지금까지 이 사건을 물고 늘어졌다는 게 황당할 따름이죠. 이 사건 변호사비 대납이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거는 똥파리들이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똥파리들만 아니면 이 사건 벌써 잊혀져도 잊혀졌을 거예요. 중요한 얘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한결에 내일신문 오마이뉴스 여기 기자들 중에 상당수는요 낙엽들이에요. 친낙엽이에요. 한결신문 같은 건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낙연 편이라는 걸 거의 대놓고 말하는 애들도 있죠. 그리고 티를 내는 애들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시안이고 오마이뉴스고 내일신문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좀 좋은 학교 나왔다는 애들 걔들 특히 서울대 나온 애들 솔직히 말하자면 걔들 대놓고 똥파리 짓 하고 애들 꽤 많아요. 그런 애들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오마이뉴스 한결의신문 내일신문 이런 데서 자꾸 변호사업이 되나 변호사업이 되나 하니까 다른 데는 따라가는 거야. 오히려 변호사업이 되나 보니 조중동은 별로 얘기를 안 해. 자 변호사업이 되나 이게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거론되고 있는 거 조중동 때문이 아니고요. 낙엽들 때문에 똥파리들 때문이다. 이 기자들 속에 똥파리들 드럽게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 저기 2020년 이때 2019년 20년 민주당사 앞에서 이재명 제명하라고 설쳤던 똥파리들 기억하시죠? 그거 뉴스 거의 안됐잖아. 근데 한결의 애들 주구장창 써줬다? 왜 그랬겠어? 자 아 한결의가 지금 이상한 기사를 쓰는 이유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걔네들이 사실은 이낙연 편이기 때문에 한결의 내일신문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얘네들 중에 절반 정도는 절반 이상은 원래 이낙연 편이었어. 이낙연에 훨씬 가까웠던 애들이야. 특히 좋은 학교 나왔다는 새끼들일수록 그런 애들 깊다 말았어요. 특히 한결의는 거의 대놓고 이낙연 편이었어. 이재명한테 조금이라도 호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요 그 한결의고 이런 데서 거의 왕따 취급당했어. 민주당에 계속 수박들이 있고 하는 이유 뭐다? 그 한결의 때문에 솔직히 말하죠. 제가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요. 거의 민주 진보진영의 언론이라는 애들 얘네들의 사실은 수박과 똥파리의 온상이자 서식처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언론개혁 언론개혁 적폐언론을 당연히 조중동 당연히 개혁해야죠. 근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민주 진보진영의 이 똥파리가 돼 똥파리화 되어 있는 그 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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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경향신문은 말할 거 없어. 경향신문은요 이재명이라면요 진짜 학을 띄어. 이재명이라면 그냥 대놓고 싫어해.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야. 그리고 이재명 욕하는 게 거기는 당연해. 경향신문에서는 한경 한경 저렇게 이상한 민주당한테 뺏딱하게 나오는 이유 걔네들이 똥파리이자 낙엽이자 수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얘기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장용진 TV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시간이 1시가 다 돼가네요. 자 제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라고 써두신 분 계셨고요. 아이고 이런님 가을 영양제 윤영희 안경혜 임순만 박광수 박래서 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회원 새로 들어와 주신 분들 계시네요. 회원 새로 오늘 가입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아이고 이런님 지금 댓글창에도 와 계셨네요. 장용진 TV 오늘 순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금요일 밤에도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금요일 밤은 다스베이다를 하니까 조금 늦게 여러분 찾아뵐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다스베이다 끝나는 거 봐서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다스베이다 빨리 끝나더라고요. 네 자 그럼 금요일 밤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자 감사드립니다. 아멘